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는 끝이 언제인지 완벽하게 그댈 내게 다 간직할 수 있을런지 당연한 확신도 없는 이 상황에 그댈 보내려 난 시가에 다가와 흔들 수가 없어 이곳 땅에서의 향기가 아직 전해지질 않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망가진 한국에서 하나의 몽속같이 견뎌야 미래는 두렵지 않아 허나 오는 궁합에서 그댈 보내고 난 뒤 혼자 남일질 오늘이 너무 두려워 이제 10분씩 나면 그대는 시탁으로 가네 커피짜네 여기도 아직 식지 않았는데 아일리시 향도 아직 여전한데 최춤소리만 내 가슴에 전전기 비고동치네 이렇게 보내야만 한다는게 너무나도 내게 너무나도 이렇게 그댈 보낼 수 밖에 없는 나 항상 나 그대의 순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 약한 존재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존재 내가 살아가는 일 만들어주는 그때의 기대 울먹거리며 가슴에 파고드는 어루광 부리는 나이 어른이라 불리는 나이 좌절에 무릎 꿇어 생을 마감하려 하던 나약한 내 자신의 무덤 너들 그대 내게 시대의 여신력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내라 지금 난 두 눈을 실거 감고 가지 말라고 가슴으로 문화 불러 이렇게 동곡하듯이 가슴으로만 불러 가지 말라고 가슴으로 문화 불러 이렇게 동곡하듯이 가슴으로만 불러 가지 말라고 가슴으로 문화 불러 이렇게 동곡하듯이 가슴으로만 불러 그대가 떠나가 이토록 떠난가 말야 떠나가 시선을 풀고 쫓아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등을 뚫려 걸어가 그치 않으키에도 또 슬픔 비어와 슬픔 비어와 가지 말라고 가슴으로 문화 불러 이렇게 동곡하듯이 가슴으로만 불러 가지 말라고 가슴으로 문화 불러 이렇게 동곡하듯이 가슴으로만 불러 가지 마 안녕하십니까 나 18시 가니 작동 기왕인터야 인턴이 전투 출발하니 학교라단지의 섬에서 20시 기구 사무원 작품을 부숨해 주시옵니다 그속에 전투가 감사합니다.